어디에 퍼요? 머리가 아파? 칵칙! 칵칙! 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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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다 주사 놔줄까요? 엉덩이? 엉덩이 주사 놔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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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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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기님. 또 짐을 살 때 가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내일 부산을 가기 때문에 짐을 조금 싸보려고 합니다. 싸보려고? 응. 부산을 얼마 만에 방문하시는 걸까요? 어? 부산이요? 네. 부산 작년에 갔던 거 같은데. 누구랑 함께 가셨을까요? 아니, 아니, 혼자 갔죠. 어? 작년에요? 그 친한 친구 만나러 갈까? 작년이라면 돌싱글도 출연 전일까요? 그럼요. 아니, 그 후에는 계속 나의 스케줄을 다 하고. 아, 다 알고 있죠. 그것도 아직 하지 않고. 저도 부산을 혼자서 가봤었거든요. 마지막으로 간 게. 어? 아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더 가긴 거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참.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네요. 여기서 이번에 우리 여보와 함께. 알겠습니다. 미인이와 함께. 행복한 기억으로. 아, 맥스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호텔에 가는 거라. 맥스와 이번에는 함께 못 하게 됐고요. 그래서 맥스는. 장모님이. 소고기와 닭가슴살을 캐어로. 아. 제가 이 카메라를 좀 끄고. 짐을 조금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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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가요. 한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빵을 열심히 먹으면. 진짜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화면으로 보이는 거 장난 아니야. 오늘 두 반 af. 지금 저희는 구س이 citizens을 가려고 운이팅기를 합격한 것 booth. 서울 지금 비가 올게 시작했는데 우선에는 비가 안 오길 바랍니다 류인이가 더 길게 걸 버텨야 되는데 아프다! 아프다! 출발 바다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을 해서요 짐을 찾고 브런치 카페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우리 맘마 먹으러 갈까? 응? 맘마 먹으러 갈까? 류인아 안녕해봐 사랑해요 해줘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희는 배가 고파서 밥부터 먹으러 왔어요 간식? 간식을 먹으러 왔고요 여기 류가 진짜 너무 좋아요 한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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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포장하러 갔어 류인아 떡볶이 오징어튀기 류인이들 오징어튀기 먹을 거야? 응 부산에 유명한 떡볶이집 왕떡이다 왕떡 왜 이렇게 신기한지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따로 밥을 먹고 왔는데 사장님이 잘 보고 계시다 예인아 잘 보고 계시대 그래서 그럼 안녕해줘야지 안녕 여기 탈 거야? 응 탈까? 알았어 아니 그냥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원래는 좀 바닷가에서 조금 뛰어놀까라 생각했는데 소나기가 내려서 피신했다가 산책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드론쇼가 있다고 하는데 드론쇼도 취소됐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운데 있다 중도에 떠다니는 아 아 아 아 류인이보고 골라보라고 할까? 리은아 이거 사고 싶어? 리은아 이거 사고 싶어? 사고 싶어? 어떤 거? 어떤 거? 이거? 이게 좋아? 이거? 남기 플렉스 오 남기 플렉스 귀여워 리은이네 어떠신가 좋네요 광안리 뷰 광안리 뷰 예쁘네요 예뻐요? 제가 부산 되게 자주 왔었는데 어 광안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산책하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좋네요 그래요? 응 다행이네 아파가 아파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배가 아파 아빠 빨리 치료해 주세요 아 배 아파 아이고 배 아파라 치료해 주세요 아이고 배가 아프네 아이고 배 아파 선생님 주사 나 줄 거예요? 주사 아아 리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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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리은이 아유 아 아파 아유 아 아파 어디 아파요? 머리가 아파? 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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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파요? 어디다 주사 나 줄까요? 엉덩이 엉덩이 주사 나 줄까? 엉덩이 주사 나 줄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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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청진기 청진기 어떻게 할까요? 주사 맞고 갈까요? 네 뒤테이 뒤테이 엄마 아빠 비켜 나 좀 나 오래 나 오래 나 오래 네 어우 아 아 아 아빠 뽀뽀해 줘 카메라 보면서 안 해 하하하하 카메라를 여기 있을게 하하하하 선생님 여기 앉았어요 아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리은이 선생님 와 우와 포탈류 포탈류 누나 우리 어디 가요? 맘마 먹으러 가요? 맘마 오늘 저희는 유명하다는 갈치집에 갈 예정입니다 오늘 옷이 핫하다고 오빠들 끝났는데 제가 이런 크롭이 유행 들어가는 거예요 예쁘긴 한데 어 못 보겠다 고구마가 먹고 싶은 얘기 고구마 줄까? 고구마 좀 고구마 저희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주차하는데 하루 종일 그냥 너무 핫해요 주차가 힘듭니다 고구마 고구마 손사탕 먹을까? 응 조금만 기다려 엄마 사러 갔어 먹어봐 고구마 유행아 푹신푹신해? 야 먹어봐 뜯어서 먹어봐 손을 뜯어봐 왜 이렇게 해서 먹어봐 이렇게 밀락더마켓을 갔다가 지금 나왔는데 매우 핫한 곳 굉장히 핫한 곳이여서 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2030을 위한 그치? 우리 공룡보러 갈까? 응 공룡보러? 응 공룡보러 출발 출발 공룡보러 안녕